팔이 불편해서 요리하기 힘들죠? 내가 도와줄게요. 나도 차가운 물 좀 마시려고요. 좀 덥네. 그, 그만! 그만! 사과할게요. 저급하단 말 잘못했어요. 진작 그럴 것이지. 앞으로 조심해요. 안 그럼 확 선 넘어버릴 테니까. 뭐하시는 거예요? 왜 이렇게 진짜! 그쪽만 넘을 줄 아는 거 아니야. 나도 얼마든지 넘을 수 있어. 선. 그쪽만 넘을 수 있어. 그러니까 앞으로 조심해요. 그쪽만 넘을 수 있어. 음. 하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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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야. 하! 이송인 줄 알았더니. 하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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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